헉 하지 않을까요? 어떻게 얘기를 하지도 못하겠고 아프면 다음에 갈까요? 다음에 갈까요? 아 냄새 나 내가 그 얘기했어 이 자식 안 씻고 왔구나 아 냄새 나 안 씻고 왔구나 뭔가 나스러워? 뭔가 나스러워? 아니 내려놓으면 장난 아니네 안 돼서 내려? 축하해 감독님한테 되게 좋아 탈출 눈도 안 맞춰 지금 나라 냄새 난다 냄새 난다 휘졌어 슈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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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냄새 음 냄새 나신 혼자 걷지 않겠다고 음 당신이에요 내가 기다려온 한 사람 정아 그 냄새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철민이의 옷 냄새를 맡고 그다음에 뭐 주먹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신발만 상상품을 맡겨요 신발 꽃이 변해요 항상 겨울 같던 내 맘에 따뜻한 그대의 손이 나를 잡아주래요 당신이군요 내가 기다려온 그 사람 나 혼자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그럽니다 intr donc 뭐에 이가 이가 그 굳이 억 잘하고싶다 줄넘기 갑자기 왜 줄넘기에요? 요즘 너무 몸이 찌뿌덩해서 이제 좀 하려구요 줄넘기 하실래요? 쉬는시간에 운동도 하고 저녁은 꽃게숨도 마치고 내 스윙글떡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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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시청선거 접수를 해 드렸는데 주민번호도 모르시고 가족관계도 안주 지금 돈 빌리고 다른 놈 찾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애인관계면 소만로 고기 소금 그냥 소금 제국수 여러분들은 둘이 다른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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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안 갈 거지? 밖에 있을 거지? 아이고, 내가 갈 때가 없어. 크랭크인에서 너무 좋아요. 오랜만에 이렇게 영화 촬영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고요. 이제 시작인데 재미있게 촬영 잘해서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오직 그대만! 오직 그대만! 파이팅! 미워하는 미워 미워하시는..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